안녕하세요 저는 릴룩스라이팅클래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인성우입니다. 저는 써니의 멤버였고요. 현재는 브라운 아이드 버스 아모델들이랑 건너가 선생님, 인피인트 작사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릴룩스라이팅클래스는 가사의 기본적인 요소부터 제 경험을 수대로 한 노하우, 감정에 대해서 신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방식들, 그리고 사소한 것들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지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. 딱딱한 수업 또는 말랑먹는 그런 감성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 싱어송라이터들 같은 경우는 고개만 에너지를 다 쏘는 게 아니라 가사를 쓸 때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의미도 많이 두기 때문에 싱어송라이터에게 이 수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릴룩스라이팅클래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